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는이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도 생소하죠 또 제목도 생소합니다 내 밭을 사라 아니 웬 설교 제목이 밭을 사라는 건가 제목도 생소하고 이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참 많이 동떨어진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히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땅도 밭도 가진 적도 없고 또 판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으니 그런데 한 번 나도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와서 주말농장 백운호수 옆에 주말농장이라고 한 고랑 한 두 고랑인가 세 고랑 주말마다 가서 이제 뭐 그런 뭐 저 깻잎도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한 5만 원인가 얼마 주고 하는 거 있어요 형 나 주말농장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아니 두 고랑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울도마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열리고 깻잎도 고추도 충분히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말농장에 하는 땅만큼 있어 봤으면 하는 적이 한 번 있기는 해요 한 번 있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제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땅 가진 분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땅 사놓고 그거 가지고 큰 걸 얻겠다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걸 위해서 땅이 좀 필요해서 샀다 이런 건 뭐 괜찮죠 괜찮은데 교회가 새로 지어야 되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땅을 좀 보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10년 이전에 10수년 전에 안수입사님들 장소님들이 땅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보고 나면 목사님 여기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한 번 안 와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산지이기도 하고 아니고 평지인데 좀 좋긴 한데 너무 좁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좋은데 너무 돈이 비싸고 그래서 안양 땅은 웬만한 규모의 땅은 제가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안양에는 땅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지을 만한 이런 땅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땅과 관련돼서 마음을 품거나 사보거나 또 팔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듣고 나서 목사님 땅이 좀 필요하신가? 내가 땅 좀 드릴까? 이런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땅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상한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어도 이상했어요 예레미야 선자가 들어도 이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거든요 시드기아가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아가 11년 동안 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당시에는 바벨로니아가 세계의 패권을 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특히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들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 그대로 그들이 먹을 것 가지고 있다가 다 먹으면 죽어야 되는 완전히 포기가 당했으니까 말이에요 토성으로 이런 때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 선제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내가 진노해서 저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로부터 시야에서 왕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왕에게 붙들려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감옥은 왕의 시위대들이 당시에는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잡아오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잡혀서 시드기야의 시위대들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밑에는 진흙덩이 밖에 없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저렇게 던져놨다가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내서 바깥에 있게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왕이 그러면 건져내라 해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냈어요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겨우 그 시드기야 뜰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는 감옥 같은 시드기야 뜰에 갇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완전히 포회돼가지고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놓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죠 예레미야야 네가 내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회되어 있는데 아무리 저들이 포효하고 있어도 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야 너 숙부 있지?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멜이 너에게 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네가 그 밭을 사라 아니 지금 밭 사봐야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멸망하면 산원 밭 손해만 보지요 그런 전시대에는 부동산 가지고 있어봐야 다 뺏길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 그래도 동산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아니 그거 말이죠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이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거기 밭이라는 거 사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밭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더욱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멜은 자기의 사촌이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인데 아나도세 땅을 사라 하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나도세 아나도시 어느 곳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인데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힐기아라는 제사장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땅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아나도 지역을 우리가 살겠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레위 사람인 힐기아의 가족이 거기 살았어요 힐기아의 가족이 그 힐기아의 아들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아나도시 고향이잖아요 고향과 같은 곳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고 전했더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라 살리라고 난리를 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한번 죽어볼래 이러고 백성들이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의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손에 너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협박했어요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리고 아나도시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 힐기야의 그 가족들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곳이 아나도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지도 말고 전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우리 손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곳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 아니 땅을 사도 미래가 있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사면 몰라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땅을 왜 사요? 정신이 말짱하면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치자마자 누가 예레미야를 찾아왔냐면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 밖에 바벨로니아가 토성을 싸고 있고 그런데 이건 또 시드기야의 뜰이에요 시위대 뜰이에요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하나멜이 어떻게 왔든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내 밭을 사라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권리는 하나님께서 친족들끼리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남들에게 맡기지 말고 친족들이 책임져줘라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사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촌이 밭을 다른 데 팔면 어려움을 당해서 팔면 싼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친족들이 그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서 그 사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도록 친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아주 세밀한 법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 밭을 당신이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죠 네가 내 사촌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아니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면 몰라도 아니 네가 어렵다고 네 땅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가 사람이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는 감옥 속에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있고 그리고 그 아나도스는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막 죽여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난쪽은 다 사막이고 예루살렘도 척박하죠 그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스 또 이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은 저 북쪽에 갈릴리부터 그 북쪽으로 단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기는 비옥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또 저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근처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나도스는 비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부터 열 가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멜에게 알았다 내가 그 밭을 사겠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 밭을 그때 사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딱 한 가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진노하여서 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은 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돌이키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을 해 주시고 그 표시로 네가 이 땅을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표 증거물로 네가 그 땅을 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땅을 사놓아라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 땅을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땅에 양도 치고 소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증거물로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라면 확실한 것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하나도 지킬 만한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하나멜의 밭을 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 1세계를 11.4g이에요 그러니 17세계라면 94g 정도 돼요 은 94g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 금을 무게를 달아서 밭을 사기도 하고 논을 사기도 하고 그랬던 시예요 은 94g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에서 그 하나멜의 밭을 샀어요 그 밭이 얼마나 큰지 그건 잘 몰라요 언뜻 봐서 예레미야는 엄청 큰 손해예요 지금 감옥에 있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고 자기는 밭을 사봐야 지금 부동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산다는 것은 거기다가 거금 은 17세계를 주고 그걸 산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엄청 손해예요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금방 멸망 그러자 곧 바벨론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그 성읍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은 17세계를 줘가지고 땅을 사자마자 벌어진 일이 바벨론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건 뭐 완전히 아이고 이제 완전히 손해받구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느헤미아에 보면 아나돛 사람이 128명이 돌아오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나돛이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힐기아에 가족들이 살던 그들이 아나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는데 그 농촌 조그만한 도시에만 128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128명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어내서 돌아온 숫자들이 5만 명가량 돼요 5만 명가량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두 번씩 해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느헤미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포로에서 다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땅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땅을 그런데 땅을 찾으려고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지해서 살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지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소유라고 그러면서 살아요 와서 보니까 예레미아는 이미 그 은 17세계를 주고 사놓았던 아나도세에 이 하나멜에게 산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꽤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 증서를 바루기라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서기간 바루기라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항아리 속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손해봤던 것 같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순종하고 났더니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증서만 가지고도 자기가 샀던 은 17세계를 주고 샀던 아나도세 그 모든 땅을 예레미아가 자기의 소유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33장 이상으로 넘어... 예레미아 33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잔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이만이라 밭을 사라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예레미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아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아는 손해보는 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밭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또 말씀을 두 번째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요호와 이 모든 일을 중안에 가시는 요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예레미아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고 금방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엎드려 부르지지라 하는 말씀대로 엎드려서 부르지었던 거예요 예레미아는 말씀 순종하고 엎드려서 부르지는 일을 했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기도했다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레미아는 은 17세계를 주고 샀던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이 마음껏 농사를 하고 짐승을 키우면서 사는 이런 예레미아와 그 가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밭을 사라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내 밭을 사라 하는 문구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00세 때의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100세 때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13년 지나는 동안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있지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는 재물을 각을 떠요 칼로 각을 떠요 그리고 재단 위에 얹어놓고 불을 태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시지 말든지 100세 때의 아들을 주셔놓고 겨우 한 13년 키워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잘 자라는 그 아들을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순수한 모습일 거예요 지가 믿음이 좋으면 좋았지 그거 이해한다고 해서 나는 이것 다 이해 다 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마식 안 사람일 거예요 마식 안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마식 안 사람이나 그러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재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거기 얹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이제 칼을 빼요 그리고 이삭을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칼을 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절대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네 눈을 뒤를 돌아봐라 그 숲에 걸린 순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삭 대신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야만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이삭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 대신에 순냥을 끌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 이래라고 그 단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로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더니 이 기적적인 일과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니면서 병자들이 있으면 고쳤죠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풀어주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또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총 한 방 딱 맞고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지기 전에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 고통을 다 견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정말로 강력한 범죄자 나라를 반역한 그런 죄와 같은 죄 지은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극악의 형틀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부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죠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극악한 형벌의 상징이 아니고 사망을 이긴 상징이 되었고 사탄을 짓밟은 상징이 되었어요 세상을 이긴 그런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단 말이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이런 사회입니다 제가 선진국도 많이 다녀봤지만 선진국은 좀 덜해요 아예 미개한 나라는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참 삶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이 아니라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짓밟아야 우리가 한층 뛰어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국가적으로도 외교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또 국민들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비교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편안해지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비교가 심하고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확 진입을 하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무조건 경쟁하고 무조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게 행복하다 해서 가정의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선진국이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비교가 극심하고 경쟁이 극심한지 몰라요 이거는 한국의 특징이라고 미국인 교수가 그렇게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내 것을 챙겨야 되는 시대예요 내 것 제대로 못 챙기면 손해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 극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챙겨야 돼요 그런데 주라고 하세요 주라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라 주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누가 보금 6장 3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더라도 지금 아니 이 상황에서 내 것 챙겨도 살아가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냐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말이죠 얼마만큼 지금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살면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려워도 순종해 보자 이거죠 어려워도 순종해 보자 뿐만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평뺨을 돌려대라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왼뺨은 절대로 안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법원에 가더라도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몸부림체 그래도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오른뺨을 맞았다고 왼뺨을 돌려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오른뺨 뺨도 안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 맞았다고 다른 편 뺨까지 돌려댄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런다면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아도 왼뺨 뺨도 돌려대서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 뺨을 때린 사람이 내 왼편 뺨까지도 때리고 나서 그가 세상의 가치를 새로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지금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니 내 거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세요 오리를 같이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라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오리를 나와 동행해달라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한 2.5리만 너하고 동행해 줄게 2.5리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오리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냐 이해가 되는 말씀이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리를 동행하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냥 원수에게 무관심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말이죠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관심해도 내 이 마음속에는 원수에 대한 응어리진 것이 꽉 차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랑까지 하느냐 사랑까지 하느냐 글쎄 겉으로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실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언제라도 복수하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꽁하고 품게 되죠 그래도 이제 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생활하고 이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원수라도 그래도 사랑은 못해도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좀 가져요 가지고 사랑이 안 되면 울지요 엎드려서 새벽마다 울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불가능한데 이거 말씀을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는 것까지는 해요 우는 것까지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생기면 그래도 그 원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흉내까지는 내보죠 그러나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해하기에 힘든 말씀 아니냐 그러나 여호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결과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도 힘들어요 맨정신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기도 힘든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시니 이건 뭐 거의 미쳐야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내가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니 이게 화가 난다고 화도 못 내고 손해본다고 손해라고 뒤집어 엎지도 못하고 이게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자 이거죠 순종해 보자 내 밭을 사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지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흉내까지는 우리가 한번 내보자 이거죠 내보자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삶에 옮기기에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